이 싸움은 불가합니다!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안 남아있어옵니다.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. 내가 미리 살아낸단 말이다! 갑판이 화포들을 좌우적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! 그러다 나아주고 싶어! 된다고 말하게!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! 전군 출정하라! 전군 출정하라! 전군 출정하라! 전군 출정하라! aken Sylmar 5 Dan군 출정하라! 그래서 민ів을 거듭 curry! 그리고 전군 출정하라! 전군 출정하라! 감사합니다.